알았어요. 도종하는 거 이렇게 별을 집어넣어가지고 실행을 시키네요. 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시작. 1인분, 2인분, 3인분, 4인분. 시작. 맛있는 도종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와. 진짜 옛날에 다른 일이야. 옛날에 나 모르는 일을 이해해도 될지. 그런 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쌀이 소아가 잘 때는 쌀로 도종을 해준대요. 이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보내드립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